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난 뒤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병원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이 바빠서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밀린 동영상 빨리빨리 촬영해서 많이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정리는 초심자를 위한 초파강좌 209번째 시간 60세 여성에서 간장의 S4, 포슬인피리어본의 낭종시스가 있고 체장실질의 불규체한 지방치면상을 보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 전에 조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제44기입니다. 용초사는 초파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에 시작해서 2019년 지난해 12월에 43기를 마치고 금년 2020년은 1월부터 제44기가 시작됩니다. 44기는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인데 지금 마감이 벌써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여러 가지 개인사적으로 다음 개호식에 등록을 하셔서 옮겨주셔서 지금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용초사 제45기 강좌입니다.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다섯 분의 정원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시작합니다. 전화번호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의 한밀.net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장초음파 제18기입니다. 심장초음파 제18기 올해 4월에 예정된 심장초음파를 보호만을 대비해서 심장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3일간 실습 위주에 교육을 합니다. 1월 8일, 10일, 12일, 3일간 진행합니다. 정원 5명으로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장소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캠법 동영상하고 그리고 강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길철 선생님 담당하고 이길철 선생님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심장초음파의 길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정례 선생님하고 정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60세 여성입니다. 1개월 전부터 발신한 상복부 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복부총파 검사상 우적간여 후하구역 S6번에 2.0 곱하기 1.6cm 크기의 무에코 낭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체장의 크기와 모양은 정상입니다. 체장 두부와 체부에 국소성 지방협피구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체장이 지방 침륜인데 일부는 지방협피구역도 보이는 정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심화부 종단성의 좌측간여기죠. 외척구역입니다. 종단성. 다음 영상은 여기 IVC 리가멘텀 베노슴 S1 라테랄 세그멘트 되고 심화부 행단스켄 움비리칼 포션 여기 리가멘텀 베노슴 P2, P3 여기 포탈벤에 랩터 포탈벤 라테랄 슈페리얼 임페리얼 됩니다. 이거는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IVC 횡격마 S1 그 다음에 GB고 랩터 폰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S4가 됩니다. 양 포탈벤 있죠. 라이트 포탈벤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랩터 포탈벤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GB의 장축입니다. 폰도스 바디넥이고 그 다음에는 GB의 단축상이고 그 다음 헤파틱 벤, 미들 헤파틱 벤, 라이트 헤파틱 벤입니다. 라이트 리브의 도움 부분입니다. 8번 영역,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리브의 여기 안테리얼 임페리얼 포스테리얼입니다. 포스테리얼 부분에 여기 헤파틱 시스터가 심다는 무에코 뱀벤이 보입니다. 이거는 GB를 보면서 GB 장축상 폰도스 바디고 여기 안테리얼 임페리얼 포탈벤, 안테리얼 슈퍼리얼 포탈벤, 라이트 헤파틱 벤입니다. 5번, 8번이 되죠. 다음에는 GB의 밑에 여기에 익스라헤파틱 마일 닥터입니다. 다이애타가 0.26cm로 정상 범위내로 개척이 됩니다. 여기 안테리얼 임페리얼, 안테리얼 슈퍼리얼 포탈벤이죠. 이게 라이트 헤파틱 B,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포스테리얼 슈퍼리얼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장축이죠. 장축이고 이쪽이 로우고, 어퍼쪽이 됩니다. 6번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쪽에 헤파틱 시스터가 보입니다. 2.0 곱하기 1.6cm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각도의 차이. 여기에서는 안보이던 변변이 스캔 각도를 약간 바꾸니까 이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헤파틱 시스터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존파에서는 스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다음은 팡크레안스입니다. SMV 스프레이닝 베인 여기 IVC 아울타 포테브라 바디 팡크레안스 헤드 넷 인실레이터 바디테일입니다. 바디테일 그 다음에 여기 헤드 부분 네임 운신에 있습니다. 팡크레안스를 보면 좀 고액으로 보이는데 군데군데 헤드 부분 헤드하고 운신에 있는 프로세서는 저액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지방 침륜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드 부분 이것도 지방 침륜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화고 종단 스킬 아울타 SME 스프레이닝 베인 팡크레안스 바디 SMV 뇌 운신에이트 포탈벤 헤드 크로프 이쪽은 팡크레안스 바디테일 부분입니다. 팡크레안스 고액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 지방 회피 구역으로 인해서 정상액으로 보입니다. 좌측신장 장축상이죠. 이쪽이 어퍼 로우가 되고 다음에는 여기 좌측신장 단축상 스프린입니다. 장경이 7.6cm로 정상 범위내로 개척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처음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존 개인교습 DVD입니다. 복부 초음파 스캔의 동영상을 이렇게 USB에 담아 가지고 케이스에 이어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만든 DVD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테리아 이십 안테리아 안테리아 이 부분은 안테리어 임페리어 포탈비 안테리어 포탈비 부분 안테리어 슈페리어 왜냐면 이 쪽을 경계 이쪽 안테리어 안테리어 슈페리어 행경망중 이쪽은 호스테리어 슈페리어 이 쪽은 호스테리어 이 쪽 그럼 아주 선명한 영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이 DVD로 총파 스캠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무라지 가오리 동영상 하나 듣겠습니다. 아무쪼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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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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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